여러분 안녕하세요 눈이 안 좋으신 분은 박영빈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찌셨나 하실 텐데 아닙니다 딴 사람입니다 목사님 출타 중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또 귀한 시간 함께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레위기 19장 1절을 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여우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지금 읽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거룩함의 방법 거룩함의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하는 거룩함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어떤 건가요?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 그 거룩함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제가 잡을 때 내 이웃이란 단어가 계속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이웃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웃일까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해 보자면 저는 함께 삶을 공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공감이라는 거 말이에요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 그 누군가가 알아요 그리고 나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누군가의 마음을 느껴 이해해 할 때 우리는 공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어떤 문화적인 공감이 있을지 좀 시험하려고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가볍게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아 저의 마음을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역삼역? 옆에 사람 웃는다고 같이 따라 웃지 마시고요 자 손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면 네 여기 성경보다 TV 많이 보시는 분들이 목사님한테 일러야겠는데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우영우 자폐성 장애인인데 사랑스러운 삶을 함께 이웃들과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영우 이름이 이상하죠 앞으로 시작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그래서 이제 같은 형태의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역삼역 이효리 뭐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는 이상한 아이 우영우였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이렇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우선은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좀 넓혀주는 차원에서 참 많은 일을 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조금 더 장애인에게 갖게 해주는 좋은 드라마다 라고 여긴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은 참 마음 아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아이는 저렇지 않은데 내 아이는 저렇지 않은데 그리고 우영우라는 친구가 실제적으로 있다고들 자꾸 주장하시지만 우영우가 있으려면요 그 주변에 정명석 이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주변에 공감해 주시는 삶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늘 공감하는 이웃이 그립고 또 아쉬운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에게는 참 씁쓸한 드라마셨겠다라는 저는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웃 공감할 수 있는 이웃 이웃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영우도 이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영어 시험 문제의 가운데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가만히 있어도 무엇인가를 자꾸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단어 M으로 시작합니다 자 정답은요 자석이죠 그런데 절반 이상이 mother라고 썼대요 father가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것 엄마 엄마 어머니보다는요 여러분이 엄마라고 하시는 분들을 떠오르면 수많은 기억들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떠오르는 것들 보면 엄마의 사랑 그리움 잔소리 새벽 예배 그리고 밥 물김치 이렇게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단어들을 나열해 봤더니 정말로 실존적인 단어들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 그러면 물김치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누구든 우리는 내 어머니를 설명할 때 나를 낳아준 여자라는 사전적인 단어로 어머니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낀 내가 공감하는 실존적인 단어들이 내 어머니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비단 어머니게 어머니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머리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을 꼽아보자면 사랑 구원 예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드시 가슴으로서 이야기해야만 할 단어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웃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 19장에 적혀있는 거룩한 삶의 지침의 절반은요 하나님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나머지 절반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창조물에 대해서의 우리의 삶의 가치, 관점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삶을 내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며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며 또 절기들을 지키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꾸준히 실천해 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것 시간과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삶도 생각합니다 그런 본보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장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도다 이 개정 성경판을 확인해 보니까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한다는 마음 플러스 그리고 그 두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할까를 결단하는 나의 삶의 결단까지 포함이 되죠 그런데 그 뒤에서 이 거룩한 삶의 절반, 나머지의 삶 바로 이웃과 연관되어 가는 거룩함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누가 보곤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데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되물으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옳다,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이후에 율법사가 또 묻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니면 자기 이웃을 예수님께 물어요 자기 이웃을 자기가 모릅니까? 몰랐나 봅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웃 사랑하려면 누가 내 이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율법사 율법사는 율법의 능한 율법의 학자예요 모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이 율법사의 마지막 질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너의 이웃은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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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셨습니까? 아주 장황한 이야기를 해버리셔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말이지 강도를 당해서 도망가는데 누구는 도망가고 누구는 돕지 않고 그런데 누가 와갖고 다 싸매주고 데려가 가서 주막에 먹이고 또 돈도 주면서 내가 급해서 이 사람 돌볼 수 없으니 당신이 이거 돌보고 있으면 내가 갔다 돌아올 때 이 남은 비용들 더 드리겠소 하면서 떠나가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죠 얼핏 듣기로는 참 엉뚱한 얘기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질문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장황한 스토리를 이야기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다 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도망간 사람들 둘 싸매해 준 사람 한 명이죠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해서 그 대답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아니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것이죠 생각의 중심이 다릅니다 율법사의 이 질문이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중심이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이웃을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이웃을 고를 때에 여러분의 기준, 잣대는 무엇입니까? 보통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말이 통해요 나이로 이렇게 묶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식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떻게 모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로 묶이는 게 쉽습니다 또 연령별로 지역별로 모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성별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소셜 포지션끼리 모이는 회사의 모임들도 있고요 외모나 문화적, 학문적, 경제적 수준 같은 걸로 사람의 모임들은 구별이 되죠 우리 시대의 이웃을 선택하는 기준의 보편적인 것은 그 사람의 경제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나눈 세대들의 별칭을 조사해 봤습니다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나 60대, 70대 어르신분들 대박 세대라고 합니다 대박 세대 이자 없이 대출받았고 사는 땅마다 하는 사업마다 모두 잘 된 세대들 이라고 평가하시대요 그 밑에 50대 분들 개털 세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대박 세대인 60, 70대 분들 따라하다가 망한 세대라는 정의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40대는 형용사로 얘기해요 억울하지만 이라는 세대래요 억울하지만 뭐를 해도 안 된대요 이미 한 세대가 다 해서 그 뒤에는 할 게 없대요 40대 여러분 억울하지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2, 30대 더 절망적입니다 3포 세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해야 할 세대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가 3포 세대래요 그런데 2, 30대 여러분도 너무 또 그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10대에 비해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10대는 올포예요 올포 세대 지금 가진 돈도 없고 앞으로 가질 돈도 생기지 않는 세대 경제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세대를 이렇게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경제 문제들이 대부분 심각한 이슈일 텐데요 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과 미국은 참 가망 없는 나라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이겠습니까 경제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삶의 가치관만이 존재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안경,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가치관, 이 세계관에는요 우리를 특별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장애인 아이들 불쌍해 보이죠 여러분 저는 장애인 친구들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애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힘드시지 애들은 행복합니다 늘 행복하게 살고 늘 기쁘게 살고 울 때 울고 힘들 때 소리치고 기쁠 때 환하게 웃습니다 내 힘든 삶 가운데 찌든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힘들 때 아프다 소리 못하시고 기쁠 때 환하게 웃지 못하시고 아파할 때 같이 울어주지 못하시고 뭔가 어정쩡하게 내 삶을 위치해서 나도 내 삶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늘 힘들어하시는 어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대요 다른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지으셨대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망한 작품 아니에요? 마스터피스 걸작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이웃이란 본디 나와 나란히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웃 사람이란 말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정이 너무나무 잘 보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내 상처처럼 닦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 기쁨이 있다면 부르지 않았는데도 달려가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러한 이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나를 필요할 때 곧 즉시 바로 도울 준비와 각오가 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이웃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웃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자 그 사람의 마음에 이러한 측은지심 보자마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렇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가까이 가서 도와줍니다 이웃이란 단어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먼저 인지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내면에서 이렇게 퐁퐁퐁 솟아나게 되자 그 마음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말만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특히 많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모르는 번호가 전화로 울려요 전화를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라고 하면서 거의 하루에 한 건은 받은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는데 사랑한대 난 그 사람이 궁금한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좋은 보험이 있으니까 계약 하나 해보라고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전화해 주세요 여러 번 말했지만 막무가내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다시 반복하시면서 똑같은 얘기 또 하세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저요 여기 지금 교회에서 회의 중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다시 한 번 전화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해도 끊지 않으시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대상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붙잡고서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연발을 하시든지 끊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전화 여러분이나 이 보험회사 판매원이 연신 불러대는 목사라는 칭호가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느끼실 것입니다 그 판매원 역시 저를 그렇게 불러줌으로써 자신이 얻게 될 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간파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이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형제요 자매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미 없이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이 원치도 않는데 말이죠 이웃이 되려면 철저하게 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넉넉한 이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사의 질문은 우리는 종종 이웃사랑이란 말이 너무 크고 추상적이라는 이 문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반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답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3절에서 18절은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13절 14절은 우리가 이웃에게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다섯 가지를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웃을 억누르지 말고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고 품꾼에게 삭주는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미루지 말고 듣지 못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자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웃을 억누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억누른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이웃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힘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자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은 이웃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강탈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품꾼의 삭을 아침에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세 번째 경고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내가 매여있는 사람의 형편을 좀 잘 헤아려서 나의 무관심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혹시 회사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당신은 직급이 그거니까 그걸로 만족해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장애인에게 대한 권고는요 다른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약점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다섯 가지 권고를 요약해보면 한결같이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칩니다 힘없는 이웃에게 출발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에게로 그 다음에 장애를 지닌 이웃에게로 그 초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것들의 이유는요 여러분 약한 사람, 약한 사람, 약한 사람 무관심하지 말고 그들의 삶이 나의 삶으로 접붙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그들에게 두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관심 갖지 않고 그 사람이 못 사는 건 내 책임 아니잖아 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이웃이 되셔서 여러분의 관심의 영역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서 더 확장해서 내 교회에 있는 내 이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나를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이 여유 주셨으면 그 여유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시간적 여유든 경제적인 여유든 한 사람이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다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한 여유 주셔서 할 것이 아니라요 그 여유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오늘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정직하게 오늘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이웃에게 베풀라고 주셨는데 내가 나에게 속한 내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만 알고 계속 탐욕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연습을 구약시대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훈련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훈련의 방법은 하루에 먹을 것을 구하고 이틀 것을 남기지 마라였습니다 이틀 것을 모아두면 분명히 썩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40년간을 하루 먹을 것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요 365일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루예요 단수예요 하루 먹을 것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 양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문화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문화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샐러리를 받으시잖아요 샐러리라 하면 주급 일주일의 양식을 이미 쟁여놓는 것입니다 월급 한 달의 양식을 이미 보장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시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연봉 1년의 양식을 이미 우리가 얻었잖아요 1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는 풍족한 삶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는요 그런 의미에서 내 이웃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급에서 하루치 빼고 나머지 전부 여러분 월급의 전부에서 하루치 빼고 전부 여러분 연봉의 전부에서 하루치 빼고 전부는 이웃에게 가도 무방한 것이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는 이러한 경쟁의 사회 가운데에서는 누군가가 패배하고 누군가가 실패해야만 그 영광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합니다 골프에서 우승자가 누구인지도 궁금합니다 이기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승리했다는 말은 누군가가 패배했다는 사실이 존재해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패배해서 눈물 흘린다는 것은 애써 외면하고 우리는 승리만 자축하는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의 관점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자 중에 약자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은 레위기 19장이 우리에게 초반에 말씀하시는 너희는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애하십니까?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그에게 기꺼이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는 참 그리스도인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이웃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웃들 특별히 우리 뉴라이프 성교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며 공감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며 때로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는 귀한 이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이웃을 너무 고르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섬겨야 할 이웃들을 외면하며 즐기는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반감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 이웃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